안녕하세요 저 그리는 책입니다 그리는 과정은 이야기구요 오늘 이 이야기는 400원 보석이사가 저한테 성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슨 해치우가 어쩌다 했다고 해서 어쩌다 했다고 하는건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수차공고를 넘어당해서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니까 그 다시 그분 기사가 다시 용산 방향으로 가더군요 엄청나게 서로는 삭혔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재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말들어만 어떻게 대처하실지 상상하십시오 정말 배뜨리고 살뜨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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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